이 정부의 복정, 반민주주의, 독재 시도를 막아낼 수 있도록 싸우고, 싸우고, 싸우고. 어제 상와대 앞에 가서 취의를 했는데 투명한 의원들이 누가 한 30, 40개월밖에 대기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말은 통해서 취재하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많이 해본 일이라서 알지만 올해 못 갑니다. 할아버지 재생과 함께 할아버지 재생을 하고 제작은 재생과 함께 할아버지 공간이 일어나서 진짜 생긴 일을 하라. 저희도 어떤지? 저희도 좀 더 잘irs. 고춧가루